후디에 스위스, 근데 후디에 스위스는 cd 자, 나온지 1년도 넘어 오! 포토카드! 헉! 요照片! 규현이요 수호완이 제일 좋아하는 규현이요 어? 수호, 규현이 제일 좋아하나요? 수호완이 제일 좋아하는 규현이요 어, 당연히 제일 좋아하는 규현이요 자, 우리 백현이 하나 더 라이, 보셔 아직 상품권 안나, 아, 만원짜리 나왔어 뺏겼어, 근데 왕깡 나왔어 미니날리 미니날리요? 어, 이거 좀... 어, 작은...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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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쇼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네 이거? 우와, 진짜 진다 오, 이거를 이 밖으로 가져가려면 세금을 떼야 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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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백현이에게 미니날로를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님, 보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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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샤오미에서 나온 샤오미에서 나온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주셔야 돼요 매니저를 보내서 집에 이걸 타고 가야 합니다 이 분이 진지현이 돌아가야, 이 분이 돌아가야 합니다 네, 이거를 진짜로 상품이었어요 지난번에 TV 줬어 상품을 줬어 상품을 줬어 테이블을 하면 상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와인遊戲에 굉장히 많은 장品 진짜 그러니까 진짜 어디 써 이거 어디야? 장난친 거예요? 중국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운송되면 저는 그럼 집을 한 두 달 있다가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2개월 후에 돌아가야 해요 이걸 타고 가야 돼서 왜냐, 이 분이 돌아가야 해요 자, 그럼 다음 주면 선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다음 주면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자, 이 샤오미 선물 샤오미 선물 우리 통역에게 드리도록 하겠다 자, 두 손으로 자, 보이는 데서 너무 좋아 자, 이 왕의 위험 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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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성이 타고 다니면 그것으로 난 기쁘다 아 아 아 아 아 우리 머리 백성에게도 선물을 드리겠다 아 아 아 아 우리 머리 백성에게도 선물을 드리겠다 아 아 아 아 그동안 헤어하고 제품 이런거 들고 다니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아 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엑소의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다 자! 어딜 보는 거냐? 자 가운데 쓰고 1, 2, 3 1, 2, 3 아니야 됐어! 버릇 나빠져 자! 가까이 와서 카메라 나오도록 이 짐에 자! 1, 3 1, 3 1, 1, 3 1, 1, 3 1, 2 백성들이 기뻐하니 내가 다 기쁘구나 백성들이 너무 고맙다 나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 저희 벌칙 아직 하라 말하고 있네요 벌칙도 뭐 있어? 형님 방금 아까 쓰신 거예요? 응 뭐라고 핫도그 걸리고 엉덩이로 만세 만세하고 핫도그 진짜 매워 저 물 20살 먹고 이거 하나도 안 먹어도 매워서 진짜 매워 속 아파요? 속 아파요? 위가 너무 쓰러져 그래서 얼굴이 빨갛구나 이 또 아까 이만큼 됐어요 아니 근데 백현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일단은 보센이 안 부담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럼 핫도그랑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네 슈퍼주니어 팝콘이 있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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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은거 다음주에 사갖고 올게 맵은거 다시 한번 구매해 맵은거 다시 한번 구매해 맵은거 먹으면 1단계도 매워 자 엉덩이로 이름을 써보거라 뭐였어요? 위가로 가고 있는 이름을 써요 올라가서 쓰려고 그럼? 아니요 만세 만세만세 만세 김희철 써 그 놈 참 귀엽구나 그 놈 참 귀엽구나 만세 만세 미철 김 김 아주 귀엽구나 희 그만해라 이제 더러워서 못 봐주겠도다 아 너 너무 부끄럽다 진짜 이런거 으어어어어 아 아 수호씨 함께 해주셨는데 수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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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바퀴 돌고 노래 부를 시간이 수호씨 다 5바퀴 돌고 저는 10바퀴이라고 썼는데 저는 코끼를 가는데 속이 안 좋아서 그럼 너는 다음 주에 코끼를 데리고 와 장소가 위험하니 다섯 바퀴만 저희 방에 가서 해야 돼요 저희 방에 시청자가 다 나오고 있대요 엑소의 백성 나의 왕복으로 오시게 엑소의 백성 나의 왕복으로 오시게 사진 한 번 찍고 가자 형 누군데 앉아 잘한다 하나 더 우리 오늘 시작 각자 한 명씩 또 찍어야 되죠 아주 칭찬해 내가 가르치다 우리 나중에 뵈